네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장 개시 전 영국 트러스 총리는 감사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선보였고 이는 글로벌 금리와 환율 변동성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당일 발표된 미국 ADP 민간고용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전일까지 주요 경제시표 부진이 페드의 긴축을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월 민간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20만 8천명 증가하며 예상치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서비스업 PMI의 경우 56.7을 기록하며 예상치 56을 상회했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고용 부분의 경우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환율과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장중 매주세가 유입되면서 1%가 넘는 낙폭을 상당분 만회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2%, 다운은 0.14%에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5%에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강 부합세를 나타낸 반면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는 1% 미만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3.5%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이 1에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보가 1.5%, 퀄컴이 2.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엑스모빌이 4.0% 상승하는 등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일 환율과 금리,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긴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제 10년물은 전일비 12BP 오른 3.75%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도 어제보다 5.6BP 상승한 4.15%에 마감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다시금 111포인트 선을 회복하며 전일 1%가 넘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WTI 유가는 오펙플러스가 1일 200만 배럴 규모 감산을 결정한 영향으로 전일비 1.43% 상승한 87.7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2.06%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T와 헬스케어가 오름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부동산, 그리고 소지업종은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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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